3번, 6번만 배우셨어요? 136, 이댁성주는? 낙양성도 배웠어요? 저번에 배웠는데 그러면 해야지 배웠고 오늘이 완성을 해야지 에란반수 시작 에란반수 에란대신양 에란반수 에란반수 에란대신이 흐르곤아 에란반수 에란대신이 흐르곤아 봅시다 아버지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성주는? 에란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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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란 온 온 시온 일곱 이루다 내 환경으로 설설이 나니소서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청천회 청천회? 청천시 시작! 청천회 은길어가 이 가거지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통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 등에 잠은 일어나 내라 반수 내라 대신이야 내 환경으로 설설이 나니소서 나니소서 성조회 이거 안 배웠어? 나계양성 반감내 배웠죠 반감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저는 다 했어 한번 배웠어도 지금 못하지 그게 다시 배워 새로 회원님이 오시면 한번씩 다시 배울게 나계양성 나계양성 시작 나계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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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애 나계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내라 만수 해라 대신야 내 화면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낙양성 낙양성을 한번 더 배울까? 아이고 더 배워야지 한번? 요거 한번 오늘은 요거 한번 더 배우고 물레타령 아고 저기 변신해야 돼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워해 심리워해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 들이변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변 몇이며 그러지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소년행 나기 편시춘 소년행 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노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만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이며 간주만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내라 만수 시작 내라 만수 내라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대활령으로 대활령으로 장단 한마디 대활령으로 대활령으로 너무 길어 대활령으로 아직도 털떠러 저기만 똑 떨어지잖아 대활령으로 시작 대활령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대활령 심리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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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낮은 이렇게 명쾌하게 전무구듬 몬 전무구듬 몬 전무구듬 몬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락충보비백년 우락충보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부어 들이 한송정 소를베어 많이 놀고 부어 들이 한송정 소를베어 한송정 소를베어 한송정 소를베어 한송정 소를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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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으 띄워넣고 한강으 띄워넣고 거기도 한강으 한강으 두 박자 한강으 강도 두 박자 한강으 다 각 두 박자 거기는 한강으 한강으 띄워넣고 시작 한강으 띄워넣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 술 띄워라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 술 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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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에헤 여기서 꺾어버리면 뒤에서 안 거기에 쳐올리지를 못해 에헤 에헤 해라 해버리면 뒤에서 망해버려 그건 경기째야 그리고 저기 뭐야 미녀째고 에헤 라 만수 깨끗하게 해서 뒤에서 콱 쳐올려 시작 에헤 에헤 하지 마라 에헤 에헤 시작 에헤 라 에헤 한 번 하지마 에헤 에헤 한 번 하지마 하고 거기서 1절 아무 음도 내지마 에 라 하 시작 에 라 하 그렇게 해야돼 에 라 하 우리 소리는 뒤에서 멋을 부려 에 라 하 만수 시작 에 라 이소 에헌 미 아 대환경으로 대환경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봐야죠 일단 사부님 우리 남성창으로도 한 번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 우리도 소리 한 번 질러보죠 그러시오 멋져요? 아따 저렇게 속멋이 많단게 속멋이 많아 속속속멋이 속멋이 내재든 그 멋이 많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재든 멋이 많아 속멋 속멋 겉멋이 있어 이거 저 겉멋 그래 그거는 멋있는 듯이 보이는데 겉멋이야 풍만 작아 속으로 딱 속으로 들어가 보면 허당이야 허당 멋이 없어 그러고 그냥 뻣뻣하고 그냥 등것도 속이 없고 흥도 없고 풍류기도 없고 아따 저거 허당이네 이래 근데 속은 그냥 겉은 허름하니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쑥멋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뻣뻣더니 그냥 무미건조하게 생겼어 아 그런데 그냥 딱응을 열어놓고 속을 본게 속에서 멋이 나물이 나와 그게 알멋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멋쟁이 속멋있는 사람이 진멋쟁이 알멋쟁이 진멋있는 풍류나마 그렇지 진멋있는 풍류나마 알멋쟁이 속멋쟁이 참 아타야 우리 채우려면 안마대면 쩍 하면 그냥 서멋떼석 넘붓어석 알아듣네 정말 어쩜 이렇게 풍류여걸이요 풍류여걸 과찬이십니다 다시 배웁니다 저 풍류나마 웃는다 저 율태공님 낙양 낙양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호예 심리호예 높고 낮은 청구ushi 완 높고 낮은 청구ushi 영웅 호걸들이 변메치며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락 충북 아르비 백년 우락 충북 아르비 백년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부어떠리 한송정 소를 베어 아니 놀고 부어떠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한송정 소를 베어 음이 약간 쳐줘 물이 약간 더 떠줘야 돼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그렇지 아니 놀고 부어떠리 시작 아니 놀고 부어떠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워 넣어놓고 한강 워 띄워ıllци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포대로 가자 강릉경포대로 가자 성렁수에 뛰어라 술렁구가 최고 술렁구가 되먹던 강릉경포대 대활경으로 대활경으로 설설이 날이 소설 설설이 날이 소설 자 그러면은 우리 남성위원님들이 여러와 같이 남성 목으로 하고 잡다고 이승게 해보시오 정을 사부니 정을 낙양성 정을 잡아줘 내가 잡아 남성위원님들이 편한 놈으로 잡아야지 내가 잡아줘 내가 어떤 놈이 편한 줄 알고 내가 그걸 잡아줘 해발놈 낙양성 그건 너무 나지 낙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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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허예 그렇지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복올 그리변 며치며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라 중 보 비백녀 소년 행 나이 변신 지촌 안이 놀고 구어 털이 한송경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입어놓고 소리며 안주만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가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해라 만수 해라 만수 대신이야 내 활련으로 설석이 날이소서 강릉 위로 높여도 멀어서면 되겠네 응? 음인어 그게 힘들어 그렇지 음인어 보면 힘들어 그래 음인어 보면 힘든 것이야 들은 건 경기민호 늘어가지고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 글로 안가야 그렇지 글로 가는 것을 막아야 가면 안 돼 글라면 몰라고 여기서 배워 글로 목숨을 자꾸 가려고 했다 그렇지 안 되지 옛날에 많이 늘어나서 그래 말만 경기민호는 어디 있어? 아니 아니 김세려나 김세려나도 경기민요 아니요 그 양반도 저기 남도 소리 했어 뾰전이야 뾰전으로 봐야돼 이게 판소리죠 이게 남도 민요 남도 창 판소리는 아니고 남도 민요 남도 창 이게 더 멋있지 그게 원래 원단이지 이게 원단이야 이놈 갖다가 했어 경기민요에 성류풀이라는 것이 이들 아네 예 예 예 경상도가면 경상도 성주풀이를 하대 또 경상도 성주풀이가 원래 원조예요 그것이 전라도로 넘어오면서 요렇게 저기 한거 안동 땅 나오고 옥지르 부인 여보 옥지르 부인 거기도 나오고 맞아요 안동 땅도 나오고 제비원 그게 다 안동 제비원 다 안동 이야기잖아 네 경상도요 경상도 안동 땅이잖아 그래서 대활연도 되고 대활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활연으로 이렇게 크게 펼쳐서 이렇게 내려오십사 하는 말도 되고 커다란 영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대활영으로도 해요 영으로도 하고 그래요 대활연으로도 하고 그걸 결판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들이 없어 들이 없어 자기 기분대로 네 민요사설은 결판을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와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여지는 남겨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잉 그렇고 좀 쉬었다 하셔야되 좀 쉬었다가 편시준 하고 물레타령 배우고 끝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방송에서도 이거 좀 풀어드리고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말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고 어딜 말해요 민요니까 민요니까 민요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자기들을 멋대로 막 갖다 붙여서 전성이 내버리기도 하고 막 이말저말 갖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만 갖다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되는 소리도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다고 봐줘야지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가 민요가 있어요 있어요 민요에는 그래요 민요는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입방구질도 많은 화총 사부리 같은 거 봐봐 뭔 그게 어리게 이히 이히 그것이 뭔 저기야 그냥 입방구질이지 아니 근데 겁나게 어려워 또 거기다 대고 산천촌목의기 송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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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Zoe 뭐 사슬 연결이 안되죠 뭔 말이요? 사슬 연결이 안되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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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냥 괜히 목을 막 쓰는거야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냥 목이 화려해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 화초사거리 남도 작가 금강산도 나오고 꽃밭도 나오고 남도 입창 자기 누님 사랑했던 사내 욕하는 소리도 나오고 야야 총각아야 말 들으라 야야 뭐 뭐시야 뭐 네 너 그 누님이 날 맛하고 머리 깎고 고소공 낙서금 까항산으로 주무릇 간단다 창 산 불 창 나 롤 크롱 부러지 창 창 그거 한 10분 가까이셔요 저런 줄은 10분이 뭐요 더 길어 그래가지고 그냥 입방부지를 겁나게 해야 돼 자유로운 영혼들이랑 입방부지를 하고 어떤 것은 의미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근데 지금 하신 대목은 이야기가 조금 대빵 약간 거기는 스토리텔리 좀 있어 누님 좋아했는데 나중에 또 머리 깎아서 금강산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또 꽃받으면 또 뭐 달라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저래가 갖고 꽃받구며 절에 들어가서 꽃받구며 절에 들어가서 꽃받을 왜 가꾸냐는 얘기 그런 역설은 재립죠 그게 참 이쁘다는 게 가사가 그런 건 딱 말이 될 뻔해요 그러다 또 이상한 얘기로 또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합리적인 거 따지면 안 돼요 아니 원래 그게 우리가 꿈꿀 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뭘 얘기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관성 없어 일관성이 없는 거지 흠 쉬우면 진짜 그래도 듣는 게 좋지 배운 거 아니야 원래 그게 할양들이 북이나 배워서 단가나 맵치고 하고 그냥 이렇게 훅 쳐줬지 그러고 소리하는 그 저기 뭐야 데려다가 그 여창들 여창 그러니까 여자 소리꾼 데려다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비들이 노예를 배우냐 실제로 하냐 안 하죠 하나도 하지 단가 한 곡 정도 민연 남은행 시조 창하고 시조는 하지 시조 시조만 하는 게 아니야 단가 같은 것도 했어 단가도 했죠 선비들이 그러고 보니까 좋은 가사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렇죠 좋은 가사들이 선비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좋은 가사들이 호남가도 얼마나 이석우 얼마나 문장갑니까 조선 후기에 엄청난 문장가요 전라도 관찰사 할 때 이석우인가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호남가 가사를 가사를요 호남가가 우리는 좀 축약번이고 더 긴 것도 있어요 더 길어 뒤에 거기에 보면 뭐 정읍의 정전법 뭐 부안의 머시기 해갖고 다 나와 이게 지은이가 있는가 보죠 사철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호남가는 이석우 그 양반이 했고 이 사철관은 작자 미상이오 물레탈행하고 편신을 좀 하면 되지 우리 저기 뭐야 한세상님은 물레탈행 빠지셨어 우리 한세상님 한세상님 저기 진주 북침이 유명해요 진주 칼춤도 그렇고 진주 건무도 유명하고 건무도 유명하고 북침도 유명하고 네 진주 북침도 겁나 유명해요 진주 북침도 아주 유명하고 진주 건무도 유명해요 진주 북침도 진주 북침도 진주 북침도 겁나게 멋있어요 진주 북침도 그게 북 하나로만 치는 거 아니죠 하나로 외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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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북침도 있고 그러는데 역시나 진주 북침도 멋있어 진주 북침도 멋있어 진주가 옛날부터 유명하잖니 진주 진주 예수 거기도 외향이라고 가야되요 그쪽에서 외향이지 저쪽 경상도 지방 예향이요 진주요 진주요 다른 데를 치는게 하시느라 진주를 쳐줘 진주를 쳐줘 옛날 부터 평양 남진주 예예 풍류고양이죠 예예 진주가 근데 이게 우락중분이 이게 무슨 뜻일죠 우락중분이요 우락 우락 그러니까 우락이 저기 뭐야 뭐지 전통 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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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정하는 극자고 락이 절극기고 그렇게 설명도 할 수도 있지만 우락 우락 우락이라고 우리 전통 성가 정가에 우락이라고 하는 정가에 긴 노래가 있어요 긴 노래 우락 우락 무슨 대협이더라 이삭대협인가 아무튼 남창가곡 여창가곡 그렇게 하는 가곡에 우락이 있어요 우락 그 우락이 굉장히 긴 노래예요 긴 노래인데 다 못하고 그 노래 반장만도 못한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락중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노래로 그래서 여기를 우락중분이라고 오락중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락도 아니고 그런 우락이 아니라 우락이라는 가곡 악장에 긴 노래 한장감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같은 인생이라는 거에 우락중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락을 반장만도 못하게 짧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시조 반절도 안 되는 인생 그런 식으로 우락 있어요 우리 악곡에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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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락 정악이라고 하는데 정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향악 악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클래식 음악이에요 우리 전통 클래식에 있어요 전통 클래식 음악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정 음악이니까 가곡 가사 시조 그랬거든요 전통 성악 전통 성악 그 얘기가 더 맞죠 음악적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락중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시조 반장 불짬도 안 된 짧은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대요 시조보다 더 긴 노래인데 시조 반장만 또 못하는 인생 미백년 미백년 그러니까 우락중분하고 미백년이 딱 맞아 떨어져요 백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락중분 그것도 이렇게 딱 나누어서 한 장값이 못되고 이것도 인생 백년으로 놓고 볼 때 백년이 안 채 안 되니까 그것도 충분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 어감이 맞더라고요 소년행락이 잠깐 범이요 그리고 소년행락이 편시춘 그리고 소년행락이 편시춘 그러면 그 대구가 딱 떨어져요 고맙습니다 선택을 그 다음에 아이를 그리워 그리를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